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베리 김기훈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가현이 밥 먹으면서 원피스 얘기를 하다가 가현이가 뭐 원피스 보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해줘서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거실에서 이제 원피스를 이제 보면서 우연을 할 겁니다 에이스 죽는 장면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가현이에게 원피스가 저렇게 사람을 울리는 만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현이의 반응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시죠 아리가돋 아 아 아 안돼 아 아 네 тан그라보 야 하 나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어 아 으 으 으 으 야 으 으 으 으 으 무서워 야 우리 룩 공부 타놓는 놈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할게도 안쓰다 야 러러 나 무대 방에 있었거든? 근데 기은이가 존나 거실 가서 개호야라는 거야 어 몰라 운운거리면서 그래서 내가 메이크업을 사니까 만화에서 에이스 죽었다고 만화 보다가 캐릭터가 죽었는데 그걸 존나 오야한다니까 지금 어떡하지 소름 돋는다고? 아니 진짜 원피스 보다가 개호야라고 했다고 왜 이러니까 에이스가 죽었다고 하면 존나 오잖아 어 그니까 어 이건 찍어서 보여줄게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에이 으 으 身を УКВに移動しよう 身を奪って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